안녕하십니까?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. 저는 지금 세명대학교의 축제 현장에 와있는데요. 저랑 같이 둘러보실까요? 고! 짠! 보이시나요? 저는 지금 페이스페인팅 존 앞에 있습니다. 제 친구들도 이곳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받고 있는데요. 다양한 그림을 얼굴에도 그릴 수 있고 손등 어디든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다양한 부스들이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. 맛있는 냄새도 나는데요. 둘러보실까요? 여기 지금 게임 화면도 켜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스포츠 대회도 했다고 해요. 일단 한번 볼게요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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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으래! 이렇게 잡으래! 잡았어? 오! 오! 어! 되게 인상 질띠냐? 어! 오늘 저랑 같이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고 오늘 수업이 좀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와서 잠깐 구경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한 음료수랑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시원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커뮤니티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동아리들이 힘을 합쳐 다채로운 부스를 낸 것이 정말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